정혜랑 같이 가자. 매번 이렇게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막무가 놀다가 너 정말 나나 동료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? 칼에서 범인 걸로 추정되는 지문이 나왔는데 신혼불명이래. 신혼불명이라. 한 달 후 프로그램 대조 확정이다. 시청률 3% 찍으면 계속하게 해줘요. 그래서 이번엔 경찰이 헛발질한 미지어 사건을 다루겠다? 이번엔 아예 범인을 잡으려고요. 이 정도는 돼야 타깃 시청률 4점을 찍지 않겠어요? 빙고. 어디 숨어있다가 다시 나타난 거냐, 이 샘지 같은 놈아. 이 선생님 알아요.